얼굴 모자이크 해드리면 되나?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씀 저 돈을 정말 열심히 벌고 광고도 열심히 해서 꼭 정신채용을 해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광고도 많이 찍고 드라마 찍는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 이제 가수로 되겠습니다 오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차도 제가 꼭 바꿔줄게요 화이팅! 어디 뭐 취업해요? 무슨 열심히 해서 뭐 취업을 해 네 지금은 뮤비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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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